네 오늘은 화성화, 기초 화성화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는 일단 저희는 우리가 배울 건 두 가지인데 3화음 코드와 4화음 코드를 배울 거예요. 5화음 코드도 있고 다른 코드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아시면 되는데 3화음 코드는 트라이어드 코드라고도 하고 4화음 코드는 세븐스 코드라고도 해요. 코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를 우리가 여기 조표가 없는 악복 하나 있는데 조표가 없는 데서 제가 도부터 도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C에서 B까지 제가 그렸죠. 자 이 조표가 없는 C 메이저 키에서 쓸 수 있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자 코드는 3화음 코드는 이 근음이 되는 기본음이 되는 음에서 3도씩 쌓아올려서 만든 걸 3화음 코드라고 합니다. 자 3도씩 쌓아볼게요. 1도 2도 3도죠. 그죠.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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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씩 이렇게 쌓아서 올려서 만들면 돼요. 3도씩 쌓아서 올려서 만든 거를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합니다. 안내려가 자 이렇게 3도씩 쌓아서 만든 코드를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하는데 이 코드들을 이름을 이제 아셔야 되죠. 그죠. 코드의 이름은 그 그 놈이 이제 딱 그 C, D, E, F, G, A, B, C 그 놈이 되는 거를 일단은 명칭을 붙여요. 자 여기는 C죠. 그 놈이 C 그럼 C 자 트라이어드 코드는 C 이게 이제 C 코드인데 자 그 다음에 C 메이저냐 마이너냐 뭐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C 메이저는 여기가 1도 2도 3도 자 3음이 장삼도 장삼도죠. 단삼도가 아니고 그리고 다섯 번째 C의 다섯 번째 음이 1도 2도 3도 4도 5도가 완전 5도일 때 완전 5도는 반음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럴 때 메이저 코드가 됩니다. 이게 C 메이저 코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붙이냐 그 놈을 붙이고 C 하고 메이저는 생략합니다. 그냥 C만 붙입니다. 그럼 이게 C 메이저 코드예요. C 메이저 코드를 그냥 C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기타 잡을 때 C 잡으시는 그게 그냥 C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D죠. D를 그 놈으로 하는 음은 일단 D를 먼저 붙여요. 그치고 D의 위에 3음이 D E F 아 이게 장삼도가 아니라 단삼도예요. 반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1도에서 5도는 완전 5도 이건 완전 5도죠. 그러면 이거는 D 마이너 코드입니다. D 마이너 코드라고 해요. D 마이너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여기 3음이 여기 장삼도 3음이 단삼도 C 이거는 메이저고 이건 마이너 자 세번째 음이 장삼도냐 단삼도냐 에 따라서 메이저냐 마이너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번째 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번째 음이 다섯번째 음은 완전호도 완전호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번째 E를 기준으로 하는 코드는 뭐죠. 컨트롤 일단 E를 붙이고 그리고 E F G 단삼도예요. 그리고 E F G A B 완전호도 자 그래서 3도 세번째가 단삼도입니다. 세번째 음이 그래서 E 마이너입니다. E 마이너 코드예요. F를 근음으로 하는 걸 볼까요. F F죠. F 코드인데 마이너냐 메이저냐 F G A 장삼도입니다. F G A B C 완전호도예요. 그래서 F 메이저 코드가 됩니다. 단삼도 완전호도 그리고 여기는 G죠. G를 시작하는 코드죠. 자 G G A B 장삼도예요. G A B C D 완전호도예요. 그래서 G 메이저 코드가 됩니다. 메이저는 생략합니다. 여기 M이라고 안 써요. 마이너만 소문자로 M이라고 씁니다. G A를 볼까요. A로 시작되는 코드 A A B C 단삼도입니다. A B C D 완전호도 A 마이너가 되죠. 그죠. 이렇게 코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B로 시작하는 거 볼까요. B로 시작하죠. 여기서 B C D 단삼도예요. B C D E F 완전호도입니까. 여기 단삼도가 반음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반음이 안 완전호도는 반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반음이 두 개가 있어요. 감호도입니다. 감호도는 B 디미닛이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트라이오드 코드가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이렇게 코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요나 이런 걸 곡들을 보시면 아무것이 메이저 에서는 요런 코드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C 메이저 코드에서는 메이저에서는 요런 코드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좀 변화된 코드들이 가끔 나와요. 그렇지만 주요 코드들은 다 이 코드들입니다. C 메이저 코드에서 작곡을 하실 때 C 메이저다 그러면 요 코드를 기준으로 하시면 그냥 어울리는 곡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코드로 할 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C 메이저가 아니라 D 메이저에요. D 메이저는 뭐야 샵이 두 개 붙은 거죠. D 메이저일 때는 이게 어떻게 돼요? D 메이저일 때는 파하고 도에 붙었죠. 여기도 파고 파하고 도에 붙은 D 메이저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D 이렇게 따지셔야 되는데 요렇게 따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코드를 적었는데 코드를 밑으로 내립시다. 내렸고 자 코드를 아까 C 메이저 시킬 기준으로 적었어요. 적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근음이 D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D에요. D D 키 D 메이저 스케일이죠. D 키 여기는 D인데 E니까 E 마이너에요. 여기는 E 마이너 F 마이너가 되는 거죠. G지만 한음 올려가지고 G가 F지만 G가 되는 거고 이건 G지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지만 B 마이너가 되는 거고 C D 미니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근음만 바꿔주면 돼요. 근음만 요기만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요기 D 메이저 스케일에 코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편리한 생각을 했냐면 로마 숫자로 해가지고 C는 1도죠. 얘는 G는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이렇게 로마 숫자로 표기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1 메이저 메이저는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2 마이너 마이너는 적어줍니다. 2 마이너 2도 2도 마이너라는 의미에요. 자 2 마이너는 어떻게 적어주냐 3 마이너 3 마이너라고 적어줍니다. 4도는 4 4 메이저니까 4라고 그냥 적습니다. 5도는 5라고 적습니다. 5 메이저 6도는 6 마이너 7 또는 7 디미니쉬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굳이 요거를 안 바꿔도 그냥 다 다 통하죠. 이게 없어도 C를 D로 안 바꿔도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디미니쉬 그죠? 요거를 조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디미니쉬 이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외우셔야 될 건 뭐냐면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저도 화성학을 따로 많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저도 굳이 안해와도 아 이런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딱 알고 나서 음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외워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실 때는 모르실 때는 뭐 알아야 외우지. 그치? 예 그죠? 그러니까 요번 이렇게 요번에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아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어떤 조표에서나 요걸 그대로 따르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3도씩 안 쌓아올려도 D부터 D 메이저 D 그름부터 D까지 적고 나서 1 메이저 2 마이너 3 마이너 4 메이저 5 메이저 6 마이너 7 디미니쉬 하면 그게 그냥 그 조표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고 굳이 안 외우셔도 요런 꼴을 알고 이제 음악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외워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4화음 코드는 요거를 이제 그 하나씩 3도를 하나씩 더 쌓아요. 이게 4화음 코드입니다. 요게 4화음 코드예요. 세븐스 코드입니다. 이게 세븐스 코드인데 자 요거는 이제 또 명칭이 어떻게 되냐 근음을 기본 이름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자 여기서 C7이 몇 도 냐 세븐이 그거에 따라서 명칭이 좀 틀려져요. 자 세븐음이 어떻게든 1도에서 7도 7은 뭐죠? 2, 3, 6, 7 해가지고 장이죠. 장 장 7도입니다. 장 7도면 메이저 7이 됩니다. 메이저 7 C 메이저 코드에 메이저 7이 되는 거예요. 메이저 7 C 메이저 7 세븐음은 메이저 7일 때는 메이저 7을 적어둡니다. 자 C 메이저 7 하면 C 메이저 에 세븐이 붙은 게 아니라 C 메이저에 메이저 7이 붙은 거예요. 장 7도가 그래서 C 메이저 7 이렇게 적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3음이랑 자 D 마이너 7을 볼까요? 이것도 D 마이너에 세븐음이 붙었는데 세븐음이 어떻게 해요? 자 D E F G A B C 자 장 7도에서 반음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죠? 반음이 하나 더 늘었죠? 반음 두 개죠? 단 7도가 됩니다. 이건 단 7도 단 7도가 되기 때문에 메이저 7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기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D 마이너 코드에 세븐음이 붙었는데 세븐음이 마이너 마이너 7이요. 그죠? 메이저 7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 7은 그냥 세븐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메이저 7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반음이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장 7도죠? 그러면 이거는 세븐이 아니라 메이저 7 이렇게 적어줍니다. D 마이너 메이저 7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그렇게 안 올립니다. 여기는 기본 다이어토닉 스케일에서의 코드를 보는 거니까 D 마이너 세븐입니다. E 마이너를 볼까요? E 마이너도 세븐이 단 7도죠? E 마이너 세븐 이렇게 붙여줍니다. F는 F F G A B C D E 자 장 7도입니다. 반음이 하나예요. F 메이저 7 이렇게 붙여줘요. G는 볼까요? G A B 반음 하나 B C D E 반음 두 개예요. 단 7도죠? 그러니까 그냥 세븐을 붙여줍니다. A 마이너 A B C 반음 하나 여기 반음 두 개 자 단 7도죠? 그럼 A 마이너 세븐을 붙여줍니다. 자 B D 미니시를 볼까요? B D 미니시는 자 여기서 B C D B C 반음 하나 있죠? D E F G A 단 7도죠? 그러면 이게 B D 미니시 세븐이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써냐면 B 마이너 세븐에 플랫 파이브 이렇게 적어줍니다. 코드를 적을 때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요건 B 그러면 이게 B D 미니시에 단 7도 세븐이 붙은 거예요. B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로마 로마 숫자도 바꿔야 되죠. 그죠? 요것도 어떻게 돼요? 1 메이저 세븐 1 메이저 세븐 요거 2 마이너 세븐 3 마이너 세븐 4 메이저 세븐 글자가 크니까는 겹치네 네 그 다음에 5 세븐 6 마이너 세븐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위로 올릴게요.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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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요렇게 적어줍니다. 요거 요거 자 요렇게 세븐 4화음 코드 세븐스 코드 요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1 메이저 세븐 2 마이너 세븐 3 마이너 세븐 4 메이저 세븐 5 세븐 5 세븐 6 마이너 세븐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5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드가 3화음 코드 4화음 코드가 있지만 5 5화음 코드도 있고 add 가 들어가는 게 있고 sus 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코드들은 사실 뭐 좀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거 그런 거를 배우기 전에 이거 이 기본적인 코드를 모르면 그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코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코드를 알려드릴 거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아 코드가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요걸 아시고 음악을 하시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천지차이예요. 이걸 아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그런 코드들도 이해가 가실 거고 자연적으로 외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 이거는 로마 숫자로 1도부터 7도까지 한 거 이거는 그래도 몇 번씩은 한번 좀 공부를 하시고 해보시고 자 다음에는 이제 코드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 관련해서 제가 또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